아 얘가 왜 이래? 아 오빠가 진짜 불안하니까. 징그럽게 왜 그래. 징량해 보라고. 야 야. 아 오빠. 징말. 왜 그러니. 미안. 뭐야. 수인 언니 여기서 살았어? 아으. 잘됐다. 뭐? 저렇게 이쁜 여자한테는 확실하게 도장을 박아줘야 되거든. 뭐 하는 거야? 어. 내일 아침 미리 준비해 두려고. 어. 왜. 뭐 필요한 거 있니? 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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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나는. 그냥. 뭐. 아니. 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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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기재, 나는 아무 관계 아니야. 어려서부터 같이 지내가지고 뭐 가리는 게 없어요. 누가 뭐래? 그래,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는 거지. 슬기재 진짜 나랑 아무 관계 아니거든. 알았어. 뭐해, 물 마시고 온다더니. 반가워요, 언니. 오랜만이다. 우리 오빠 잘 부탁해요. 나중에 우리 신랑 낼 사람이거든요. 갑자기 오픈아. 미안해, 인마. 갑자기, 건조. 야. 우리 오빠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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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